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강릉 명주예술마당 등에서 열리는 제6회 명주인형극제의 사전 예매 결과 관람권이 매진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사전 예매에선 단체 관람권 2700장과 1일 개인 관람권 1300장이 모두 판매됐습니다. 사전 예매는 마감됐지만 강릉 문화재 야행기간인 8월 2일과 3일 강릉 대도호부 관하에서 사전 예매 가격에 관람권을 살 수 있고 인형극제기간에 현장 판매도 진행됩니다.